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직장인이요? 회개하라. 착하게 살라는 뜻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여기 소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늦게 파악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회개하자고. 우리 윤정용 대표님. 예전에는 대기업 다니시다가 지금 퇴사하시고. 거의 회개 쪽으로만 전문 강사처럼 하시네요. 근데 원래 회개를 많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회개랑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요. 군대에 있을 때 격리 행정병. 행정병? 네. 격리 행정병. 월급 주고 이런 거. 거기서 회개를 처음 봤고. 솔직히 회개의 뜻은 몰랐어요. 격리라는 뜻은 알겠지만. 근데 어떻게 행정병을 바로 시키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죠. 보직을 받고 종행교라고 해서 그런 데서 교육 받고 했는데 저는 홍보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홍보팀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재무팀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병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무나 경제나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냥 가서 실전으로 부딪혔던. 실전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회개, 재무회개 알아야 된다 하면. 아, 저거는 무슨 수학 좀 잘하고.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만 보면 솔직히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숫자 실어증이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뭔가 운명이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숫자 센스가 있어야 되고 계산을 잘하는 게 이제 회개팀, 재무팀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숫자? 뭐 수학 잘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라는 도구는 엑셀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고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되고요. 또 대기업의 특징이지만 업무 분담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매뉴얼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좀 개념만 일단 익히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속에도 넣었지만 다 알려고 할 필요 없고 회개의 20%만 알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를 알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20%만 알면 우리 리처더 코치의 8020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20%에 투자하면 80% 성과가 거기서 나온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20% 공부하면 80%를... 희망적인데요? 아니,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흔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 오우, 막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냥 20%만 알면 된다. 그렇죠. 대충 우리 한자 공부할 때도 신문에 대충 맥락만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굳이 그거 천재부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쓰는 용어들은 다 정해져 있고 회계라는 업무 자체, 실무를 본다면 업무는 매달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라는 걸 본다면 재무제표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 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전문가들도 다 알아야 그게 회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벽을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직장인들도 회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직장인들 당연히 재무팀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영업, 마케팅, 생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회계를 알아야 돼요? 일단 회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를 하는 이유가? 회계를 왜 해야 될까요? 직장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뭔가 경제는 뭐든지 다 숫자로 맞춰서 돌아가니까 뭔가 좀 정밀하게 측정하고 계산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회계하는 겁니다. 확 와닿네. 회계라는 뜻이 이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세 많은 건데 돈을 모으려면 내가 얼마로 벌었지? 얼마를 썼지? 얼마를 남겼지?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회계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업가들도 투자자도 당연히 회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회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이제 1년에 한 1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만나는데 회계하는데 회계 몰라도 업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솔직히 회계 몰라도 업무하는데 큰 지장 없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세계적인 경영의 신이 말씀하신 건데 회계는 계기판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판 솔직히 볼 줄 몰라도 티맥 켜고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기판에 뭐가 떴어요. 약간 사각형 같은 게 떴습니다. 엔진 경고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일주일 안에 폐차되거든요. 이 계기판을 볼 줄 모르면 차에서 상태를 막 알려주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폐차가 된 내 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사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내 업무랑 또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회사의 이익과 현금 흐름을 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서 높일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직장인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 않나. 되게 큰 틀로 보면 말이 되게 억창하죠.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해서 회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비유가 너무나 딱 많네요. 그런데 이나무리 가즈오라는 경영의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군에 따라서 뭔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아니면 기초를 다져야 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회계로 공부할 때 그렇죠. 재무제표를 볼 때 투자자가 보는 재무제표가 다르고 채권자가 보는 재무제표가 다르거든요. 그럼 임직원들이 봐야 되는 재무제표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시면 딱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왼쪽은 무슨 외계어처럼 써 있는 계정과목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은 금액이에요. 그럼 이 계정과목에서 내 업무랑 연결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관리팀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외상대금을 회수해야 되죠.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게 자꾸 회수해야 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사의 현금 흐름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돈 빨리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구매팀의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죠. 우리 대표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남겨먹는 거지? 그 수익성이 평가가 돼야지 가격 협상했을 때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처를 우리가 거래를 재개하거나 시작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 이게 재무제표로 봐야 되는 거죠. 마케팅의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하면 안 되죠. 회사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 마케팅에 대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출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업무가 더 효과적인 설득이 되겠죠.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네요. 자기 직군에 따라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좀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배우겠습니다만 영업 직군이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판 것 받아와야 할 것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매출액과 매출 채권. 그런데 아까 채권자라든지 투자자라든지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거네요. 당연하죠. 채권자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줘도 될까?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는데 유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 지표들을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지? 성장하고 있는가?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과 현금으로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은요. 부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는 외상대금이 포함된 손익계산서죠. 이 이익이 현금으로 제대로 오고 있는지 현금 흐름표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투자자들은 더 확실한 투자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임직원은 대강만 알아도 되는데 특히 채권자 또 투자자로 가면 이 사람들은 자본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하는 거죠. 항상 말씀하신 종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게 재무랑 회계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어떤 차이입니다? 저도 이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재무회계라고 하잖아요. 또 세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재무하고 회계는 이제는 다른 겁니다. 방송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있어요. 김준현 씨, 유민상 씨 둘 다 되게 푸짐하시고 둥글둥글하시잖아요. 그런데 김준현 씨가 막 화를 내시면서 유민상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라고 해서 같은 돼지가 아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는데 유민상 쟤는 선뚱, 선천적인 뚱보여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뚱뚱하다. 그런데 나는 후뚱, 후천적인 뚱보이기 때문에 배만 나왔지. 뒤에서 보면 라인이 좀 살아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둘 다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재무하고 회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무를 영어로 쓰면 파이낸스거든요. 회계는 어카운팅이 되거든요. 어카운팅, 뭔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자로 쓰면 재무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거고 회계는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셈에서 장부에 적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가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보를 만들면 재무는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다. 그럼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재무, 팀, 재무, 경리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자금, 팀, IR, 회계 쫙 나눠져 있거든요. 자금한 기업들은 회계팀이 다 하겠죠. 이렇게. 재무는 재산, 돈과 관련된 업무, 회계는 장부, 관리.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네요, 회계가. 네, 그렇죠. 그러면 회계하려면, 배우려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마음은 일단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회계 8020법칙이라고 했는데 회계는 일단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죠.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회계사 자격증이 따는 게 아니라면 20%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회계사들조차도 기준이 틀려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의 통사받고 이러죠. 그리고 회계사마다 자기 산업에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산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닌 이상 회계의 전부를 알 필요가 없다. 8020법칙을 회계 공부에다가 접목시키고 직장인이요 회계하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용어부터? 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회계를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회계를 시스템, SAP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ERP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공식 생각하면 어려운데 산수만 알면 됩니다. 회계는. 진짜 사측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사측 연산 정도만. 네. 그리고 회계를 언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어. 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계속 떠들고 많이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예를 들면 매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상에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언어를 배우듯이 옹알이 하듯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계를 하는 언어를, 회계어를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도 습관적으로 Y스트리트에 대부분 출연하시는 분들이 별도 기준이 어떻고 연결 기준이 어떻고 순이익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기준이 다 다른데 일단 그 용어를 모르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언어가 언어에서 장벽이 생기듯이 그러면 우리 레벨 1 레벨 1으로 상식적인 걸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상식적인 분들 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회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사업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화면이 올라간 거죠? 사업의 흐름은 읽는데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계에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 돈이 만약에 충분히 있다. 그러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 자기 자본, 내 돈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돈이 부족해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본 5천만 원인데 총 1억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조달해야죠. 그죠? 이거를 타인 자본, 남의 돈이죠.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 자본 1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제조업이 되는 거고 사람에 투자하면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옷 장사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시설 구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옷을 만드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돈이 벌어져 주지 않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서 그리고 옷을 만드는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또 줘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장을 돌리는, 생산시설을 돌리는 전기료라든가 또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좀 어려운 경우 감가상값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막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광고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품을 팔아서 2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2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다? 매출원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4천만 원, 광고비나 인건비 합쳐서 8천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수익 2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거죠. 수익이 늘면 비용도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회계적인 사고, 저는 회계 마인드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비용이 원인이고요. 비용이 투입돼서 수익을 내는 결과거든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잘 보면 좋으면 좋은데 비용을 계속 절감해요. 그리고 수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노력을 계속하는 기업들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이게 바로 회계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 돈, 수익이 쓴 돈 정확히 말하면 벌기 위해 쓴 돈, 비용 이걸 뺐을 때 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흐름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하는 과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금 조달하고 돈을 버는 자산에 투자해서 비용이 투입되고 수익을 냈고 수익과 비용이 갭, 그게 바로 이익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수익이라는 용어랑 이익이라는 용어를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면요. 사기당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점에 갔는데 저희 카페에 투자하시면 한 달에 2천만 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내 손에 쥐는 게 한 달에 2천이야. 2천이 남아? 네.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아니 그 2천이 거기서 내 재료비 빼고 지원들 급여 빼고 내 인건비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내 손에 쥐는 게 2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사기치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커 보이죠. 매력적이죠. 그런데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익을 봐야 된다. 얼마나 남겨먹는지 수익과 이익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섞여 쓰이는 것 같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좀 금융업 쪽에서는 매출을 수익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매출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영업활동에서 번 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번 돈이 영업 수익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도로가 났어요. 국가에서 보상이 줬습니다. 이 보상금은 매출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영업 외 수익.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회사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같은 거. 어쨌든 이렇게 이익을 딱 냈습니다. 8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8천만 원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익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본으로 갑니다. 내가 투자한 돈, 이 자본 5천만 원에 이익 8천만 원이 더해져서 이제 총 자본 1억 3천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흐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한 돈 5천만 원을 1억으로 불리고 10억 불리고 100억 불리고 1천억 불리고 자본을 불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시면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자본을 증가하는 회사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그렇죠. 벌어서 쌓아놓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수익보다 비용이 큰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쓰고 적은 돈을 벌어버리면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이 손실 상태는 마이너스로 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을 오히려 깎아먹어버립니다. 만약 내 수중에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채 즉 외부에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또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비용에는 뭐가 추가됩니까?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 이자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은 사업을 통해서 손실이 나고 자본이 쪼그라들고 그런데 부채는 늘어나버리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남긴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회사들 그렇죠. 한계기업이라고도 하고 이자 보상 배율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사업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재무제표를 딱 보실 때 이익이 증가하고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현금 흐름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이 현금 가지고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회사 인수할 수도 있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본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순환 구조에 있는 기업들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의 주인은 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 돈 줘야 돼요. 그런데 자본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많은 기업의 주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주의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보다 채권자 목소리가 더 센 회사들. 그렇죠. 부채가 많은 기업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흐름을 등식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알아도 재무제표 볼 때 반은 먹고 간다. 그게 바로 저는 회계 등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회계 등식이거든요. 등식 나오니까 조금 많이 좀 그렇죠. 머리가 아프시죠? 이거 보시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과로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 괄호 다고 곱하기 나누기도 없는데 자본이 하고 수익 비용 배당이 묶여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과로가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과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죠. 이 과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과로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 괄호 다고 이 등식을 내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요. 제가 재테크 강의도 가끔 하거든요. 이것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돈을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이 등식 자체가 돈을 모으는 등식이거든요. 돈을 버는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디서 끌어왔고 그러면 이 돈을 버는 자산을 통해서 수익,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남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식은 또 재무제표를 만드는 등식인데 보여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하나를 묶어서 가는 거죠. 재무상태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자산은 빚과 내 돈을 합치면 자산. 그렇죠.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리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은 자본 변동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이에요. 저 회계 등식만 우리가 마스터하면 재무제표를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면 진짜 각계정도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캡처해놓으세요. 캡처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고 사실 재무제표가 모두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재무와 관련된 모든 표. 그 이제 네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거기다 이제 주석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상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어디까지였더라?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등식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딱 보기 되게 좋네요. 그렇죠. 결국 모든 재무제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다 집결되는 겁니다. 집합! 재무상태표가 딱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제가 재무제표의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재무상태표를요? 네. 재무상태표 하나만 잘 보더라도 우리 기업의 펀더멘터를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손익계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자본에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 회기등식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용어를 알아야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이게 되게 난감합니다.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지식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그런데 우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저도 구독자이긴 하지만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저 지들끼리 아는 용어 막 맨날 쓰고 저 여의도 증권가용어 막 쓰고 있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십사. 그래서 재무제표나 회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죠. 20%만 알면 된다. 20%는 저도 회계일 때도 몰랐는데 그런 제가 회계책도 쓰고 회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만 아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뭐 내가 회계사처럼 회계 감사하러 다닐 거 아니라면 아니면 그렇죠. 재무제표를 직접 내가 쓸 거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 엑셀로 대략에 표만 정리를 해서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주잖아요. 아 이게 진짜 저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하는데 제가 또 디저트 사업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 많이 만납니다. 사장님들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망하시잖아요.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90%가 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모아서 보지를 못하세요.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포스기에 찍히니까. 그런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게 이게 현금으로 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회계를 어렵게 만든 원융 같은 건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계를 해야 된다. 재무제표 정도는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전문가 분들한테 너무 바쁘시니까 1년에 한번 재무제표가 오면 역시 전문가 잘 만들었어? 이러면서 파일처를 꽂아놓거나 파일로만 저장해놓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알고 재무제표를 보면 사업가가 봐야 될 재무제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세요. 아침 일찍 셔터 올리고 하나라도 더 팔고 장사 거의 바쁘지. 그래서 회계장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장부책이죠. 장부책. 받을 돈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체계를 갖추시면 좋겠다. 작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쉽죠. 장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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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책.